엄마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누구말대로 뭐 복이란 복도 그렇고 금전복이란 복 금전복이란 복이 또 그렇고 엄마 인생을 한탄하다가 마지막까지 끝날 것 같아 그 소리는 어디 점을 보러 가시면 우리 같은 기운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무당도 아니고 신의 가물만 있고 오리지널 무당처럼 불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니까 어중증한 시기를 가지고 태어나셨어 엄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낳을 때 그러니 엄마가 1부 종사를 한들 2부 종사를 하든 3부 종사를 하든 내가 신랑의 복이 없으라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든 엄마한테 글쎄 나한테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그렇게 들어오고 또 엄마는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시장이 보이는 이유는 뭐야 시장 이렇게 보면 시장 같은데 골목시장이나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시장 골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학용법으로 비춰주는 이유는 했던 일을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나요 가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알아듣기 힘들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엄마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왜 시장통에서 시장통 그런 건 아니고 젊었을 때는 이제 컴퓨터 사람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저기에서 지금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가사도우미 이틀 하고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요양사? 아니요 저기 조경 쪽 나무 이쪽 일을 하는데 나무를 이제 납품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것도 나무가 계속 없어지니까 안 되겠어서 나무 팔아서 돈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는 두 가지를 한다고 요즘 예초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꾼들 데리러 가는 내가 시장 시장 근처에 그 일꾼들이 모여 살아 그래서 시장이 보인다 그래서 그 시장을 모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은 그냥 이제 중급인 인부들 데리고 내가 계속 예초하러 다니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늙어서까지 계속 몸을 지금 해도 그렇다고 뭐 이게 특별하게 막 좋아지지도 않고 아니 그렇다고 완전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 끊어서 미안해 엄마 네 엄마가 끝까지 도전해봤어? 엄마가 조금 뭘 하다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접어버리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네 그거는 있어요 엄마가 있잖아 차라리 차라리 내가 교사나 공무원 쪽으로 엄마가 풀어먹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내 사주가 근데 그것도 아닌 정반대로 내가 지금 풀어먹고 있으니 이것도 해보니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 사람들 봤을 때 이게 좀 괜찮다 싶어서 이거를 건드려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접어버려 또 이거를 하다보니 또 이것도 남들을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또 이것도 아니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엄마하고 지금 내 사주의 직업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전혀 어?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 한탄이 하루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안 맞지는 않는데 안 맞지 않는데 엎어버렸어? 아니 안 엎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그거 조경 쪽 미안해 엄마 초쳐서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초쳐서 미안해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지 엄마한테 좋은 말이라고 내가 이거 하세요라고 할 순 없잖아 근데 어 밥 장사를 해볼 생각을 왜 안 하셨어? 밥 장사 요리사 좀 땄는데 손님이 좀 없어요 제가 계속 칼질하기가 힘들더라고 어 왜 요리사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 네 근데 엄마가 도전을 안 해봤지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요 뭐를 하다 보면 금방 질려 해버려 어? 응 뭐를 금방 질려 해버려 그냥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응 사람이 있잖아 조금 응 긍정적으로 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생각은 지금 너무 지쳐버렸어 내 마음에 이 머릿속에 지금 지친 곳도 있고 어 내 말 좀 들어봐 네네 지쳐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몸은 가고 몸은 생각은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낱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오르면 딱 오른 거야 내 생각이 오르면 오른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말도 믿지를 않아 그러는데 엄마 혼자 결정하고 엄마 혼자 판단 다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뭐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내가 독학으로 뭐를 이렇게 많이 해? 응? 지금은 나무 그 뭐야 그쪽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무당도요 신을 모시고선요 선생님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엄마는요 뭐를 하면요 내가 혼자 독학으로 그거를 다 해요 그래서요 나중에 안되면요 아닌가 보다 하고서 접어버려요 어? 네 틀리면 틀리다 말을 해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한탄하기 바빠 왜 나는 왜 무당 찍어서 나는 왜 안될까요? 나는 언제 필까요? 엄마가 지금 안되는 것만 골라서 가고 있잖아 안되는 것만 골라서 지금 가고 있잖아 내가 조금 이 상황에 시국에 맞게끔 찾아서 가야 되는데 엄마가 백날 나무를 얼마나 많이 팔아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지금 그게 이 마음을 읽어보면요 내 엄마 마음을 읽어보면 짜증 응? 별게 밖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거를 왜 가꾸지를 않는다 그게 뭔 말이야? 그거를 엄마 엄마 거를 하시면서도 조금 내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 조금 뭐가 좀 돌아가게끔 해야 되잖아 근데 왜 나 나한테는 뒷전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어? 우선은 그거를 움직일만한 경제적인 게 조금 안 받쳐주니까 내 거를 하면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지고 아 음 원래는 이제 둘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 혼자 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남으로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남탓하기 전에 일단 엄마 한탄하기 전에 내 마인드 먼저 바뀌셔야 되고 이 독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엄마가 백날 열 개를 하던 스무 개를 하던 한 개를 하던 내 거를 가지고 끝까지 못 간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 네 엄마 성향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엄마였잖아 끝까지 못 간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세상에 어느 정도는 가끔씩은 엄마 아무리잖아 아무리잖아 틀린 말이여도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줄 때도 필요해요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백날 이게 이게 내 선생님이라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있잖아 끝까지 끈기가 있게끔 가야 이것도 하나라도 성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성공도 하기도 전에 일단 내 한탄부터 한다고 어? 그러는데 남이 싫은 말 하면은 못마땅하고 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엄마였잖아 지금 날까지 사셨나요? 으흠 한장 하겄다 씨 용터 엄마 무당집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무당집에 전보로 오신 게 아 그래요? 진짜 용해요 엄마를 비꼬는 게 아니라 용해 어느 누구 말도 안 듣고 안 할 텐데 용해 엄마 있잖아 대단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뭐요? 아니 제가 일단 일단 내가 일단 내가 마무리 치고 엄마가 이 시기는 운때는 이미 중간중간에 들어왔어 어? 어? 운때는 중간중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엄마 사주와 내가 내 직업과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고만고만 사러 오신 거고 그리고 또 말을 하면 어? 사람을 절대로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았던 것도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었던 것도 엄마가 더디게 간 것도 없잖아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내 마음속에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전혀 낱말을 듣지를 않고 전혀 있잖아 그렇게 가실 것 같으면 너무 힘든 인생을 엄마가 굳이피 만들면서 왜 살아 내 말이 틀리나요? 지금까지의 엄마 성격으로 인해서 엄마 혼자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많이 버거웠다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많아요? 없잖아 질려버렸대 엄마한테 엄마한테 질려버렸대요 엄마가 그 고집에 엄마가 그 말에 내가 아닌 거는 휴가 탓게 놔도 아니야 어느 누가 와도 절대로 아니야 아닌 거는 아닌 거야 딱 엄마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야 한 번 정도였잖아요 뒤돌아서 가도 되는 거를 굳이피 엄마는 고속도로 타서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비포장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있잖아 생각을 해봐 백날 무당집 가서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면 엄마 있잖아 답 안 나오는 거 알지? 엄마 성격부터 바뀌고 오시고 난 다음에 점을 보신다면 그때는 엄마 인생이 조금 바뀌지 않으실까요? 너무 고집이 강해 그리고 어느 누구 말도 들어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랑이 됐던 누가 됐던 내 주위에 일단은 엄마 스스로가 외롭게 만든다는 거야 안 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유가 없는데 계속 나가야 되니까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도 지금 어린애가 있는데 걔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작정 이쪽으로 돈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하고 차라리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서로가 마음이 안 맞는 거 같은 거예요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돈이 어쨌든 있어야 일을 뭐 하든지 하는데 돈은 안 내놓고 엄마가 돈이 안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가 돈이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잖아 근데 돈이 되는 걸 한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을 대야 되는데 될 만한 능력이 저는 없는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엄마 말은 뭔 말인지 알아 엄마 말은 뭔 말인지 알아 신랑도 벌이가 별로고 엄마도 별로다 보니까 충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맞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요즘에는 살아가는데 지혜예요 근데 엄마가 나는 이거다 싶으면 딱 그거를 끝까지 내 고집으로 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안에 들어가도 짜증 바깥에 나와도 짜증 여기에다가도 답답하고 저기에도 답답하고 하다고 근데 엄마 운이 나쁜 운은 아니라고 엄마 운이 나쁜 운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했을 때는 무당이 하고 싶은 말은 엄마가 7, 6년 전 4년 전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으면서부터 엄마가 꼬이기 시작했고 엄마가 8년 전에 뭘 목돈으로 뭘 돈이 나간 게 분명히 이때 그때부터 엄마가 지금 금전줄이 깡 막혀 있다 그러면서 한 번을 말아먹었나 두 번을 말아먹었나 세 번을 말아먹었나 나는 열심히 살려고 엄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나한테 그게 남들처럼 와닿지를 않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는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표현이 이게 맞을지는 몰라 엄마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이 게으릇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게 뭔 말이야 그만큼이 열정이 식어버린 거야 그건 아닌데요 어 나는 그렇게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엄마가 죽치고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은 그 열정이 식었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운은 괜찮아 엄마 엄마 내년 운은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 바꿀 기회가 와요 바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조정을 어떻게 다시 바꿔보는 건 어떨까 뭘 일을 업종을 업종을 바꿀 생각은 없어 아니 같은 그런 계형 계통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가 제가 직접적인 나무인데 요즘 와서는 이제 시설물적으로 좀 바꾸는 적이었거든요 엄마가 이게 맞지를 않는다고 엄마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안 맞아도 지금 이렇게 제 나이 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벌을 하기에는 되게 좀 그래 그거 봐 내가 엄마한테 조언을 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어때요 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무당으로써 그러면 그래 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은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엄마 생각에서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엄마 어찌됐든 간에 운은 들어왔어 운은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엄마가 뭘 바꾸던 엄마가 뭐 방향을 저거 다시 움직여 보던 그런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괜찮아 알았지